눕이! 얘는 소리가 뭐라구? کیיו Luke 주 tama HY MATT A가 뭐? A 그래서 합쳐서 게이트 게이트 그누야 뭐라고? 문 뭐 아무것도 없어 일대일 일대일 해야지 너도 해야 돼요? 어 문 문 문 게이트 게이트 쓰기 그 아이치 에이 어 아이 치 이 응 어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글자가 있나 응 에이가 뭐 됐는데 에이 어 이트 에이 에이가 에이 됐는데 얜 도대체 뭐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 응 아이 이 어 중에 이 소리 내주고 싶어?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게이 이트네 게이 이트야 게이 이트 네 아이가 도대체 여기 왜 있나 네 나 소리 고 네 에이 어 어 소리도 못 내나 어 이 이 이글루 이글루 하나씩 이 이 그 그 을 으 우 우 합쳐서 이글루 아이는 이 어 이 이 이 이 이 g는 그 g g 중에 그 그 오 오는 항상 우 우 됐어? 네 뜻은 어 그 이글루 얼음집이지 네 얼음집 이글루 이글루 수기 어 i g l o o 어 이 이 이글루 이글루 뭐 이글루 흥 흥 계속해서 산 하나 그래서 뭐라고 잉 하나씩 이 이 하고 엔케인은 항상 응 응 응 응크라 했어 응크 엔지는 응 응 엔케인은 응 응 응 그래서 합쳐서 응 잉 잉 잉 잉 아휘는 뭐 이 어 중에서 이 대중 뜻은 잉크지 뭐 그래서 잉크 쓰기 I N K 잉크 계속해서 소리 햄 하나씩 M 합쳐서 A는 A A A A 중에서 A 뜻은 햄 소리 H A M 소리 햄 껌 껌 껌 껌 껌 껌 껌 껌은 껌이지 뭐 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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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핸 뜻 어... 핸 암탉이야 네 암탉 핸 쓰기 H A N 오케이 그래서 A가 가진 내가의 소리 A A A A A A A A 어 와중에서 못했지 어... 아니구나 아... I I 아... 그래? 그럼 아이가 가진 3개의 소리 I E E 아이이어증에서 못했지 이 왜구 이 똥강아지야 음... 네 이지 이 네 소리 핸 핸 H A T 소리 Hat 모자 Insect 하나씩 E N S E E E I T T Insec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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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 S A A T A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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